보통 침묵은 금이지만 악인의 침묵은 죄악의 창고죠 아 진짜 입 다물어 이 마피아 새끼야 욕하지 마 이봐! 어린 놈의 자식이 너 몇 살이야? 나 93년 답디다 너 몇 살인데 나이를 물어봐 답디 안 자! 어디 감히 뱀띠한테 나도 뱀띠 아이씨 이탈리아 마피아 쓰레기가 정의의 사도 이쪽 한 애가 웃기지 않나? 정의의 사도는 무슨 난 쓰레기 치우는 쓰레기야 난 나보다 더 악취 나는 쓰레기가 옆에 있으면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거든 우리 이제 가봐도 되죠 가시죠 브라우사님 그러시죠 브라우사님 그러시죠 브라우사님 뭐 왜 이거 뭐 이거 저 이씨 저 이씨 저 이씨 저 이씨 왜